안녕하세요. 2023년도는 성장주와 수조산업의 콜라보 업종 순환매가 있었습니다. 그 수조산업 중에 하나로 단연 앞에 세울 수 있는 게 바로 조선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조선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간의 시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기대하는 목소리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워낙 수주 뉴스가 많이 자주 나왔었기 때문인데 뉴스값 못한다고 저희가 엄청 그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달라요. 이 호황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조금 단기로 잘라서 보면 21년은 수주사이클이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 23년은 이제 실적 사이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익률이 개선되는 추이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현재 수주장고는 저희가 계속 가격을 높여가면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양이 줄지 않는 이상은 매출이 줄어들 수가 없는 구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25년 정도까지는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저희가 벌어들이는 어닝이 높아지면 지금까지는 조선업체들이 영업을 하면 계속 순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일하면 돈이 벌리는 구조이니까 주가가 조금 올라서 부담스럽다가도 어닝이 벌려지면 다시 좀 그게 부담이 완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저희는 일단 선반영이라는 걸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는 좀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가진 조선업체들이 수주 소식을 계속해서 쏟아냈단 말이에요. 한대중공업그룹에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도 그런데 연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 정말 의미 있었다 하는 수주 내용이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가 수주 뉴스 보신 것 중에서는 아마 삼성중공업이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 선박을 아주 대량으로 수주 있다. 그래서 상선 수주 기준으로는 아마 규모가 최대였다라고 뉴스가 나와서 그 부분을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모든 수주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 나오는 데 있어서 리딩 컴퍼니 역할을 하는 거는 HD 현대그룹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이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 선을 수주를 하게 된 것이 대만에 있는 에버그린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발주를 하기 이전에 저희가 덴마크에 있는 기존의 원래 1등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머스크라고 하는 회사가 현대중공업 그룹을 콕 찍어서 작은 선박은 현대미포조선에 큰 선박은 현대중공업에 발주를 하겠다라고 해서 발주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중공업 쪽으로 이런 발주를 했다라고 하는 건 이 머스크사가 발주한 메타놀 추진선에 대한 경계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단발적인 뉴스나 규모상으로는 삼성의 수주가 되게 인상적이셨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 모든 뉴스를 만든 가장 초기 뉴스는 이번 사이클에서 어쨌든 HD 현대그룹이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꼬를 터줬다라는 느낌이기도 하네요. 좋습니다. 최근에요. LNG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 있는데 이런 거는 한국 조선사에게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일부에서는 다시 유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 이쪽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저희가 과거에 헨리어브 가격이 바닥을 기었다라고 표현했던 그때 시점보다는 지금 높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잠깐 올랐던 것이 이제 조금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가 막힘 현상으로 인해서 이상적으로 올랐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LNG의 가격이 사실 안정화되면 오히려 계약을 해서 LNG를 갖다 써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물동량은 더 늘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트레이딩 자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개발을 하는 국가가 도저히 이 가격엔 못 팔겠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시장에 뭔가 임팩트 있는 뉴스가 나오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살짝 걱정스러운 부분까지도 같이 두드려가지고 저희가 전략들을 점검해 나가고 있는데 주요 조선사들이 올해 괜찮았어요. 흐름이 너무나 좋았는데 현대중공업그룹 실적 나오고 나서 하루 좀 흔들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삼성중공업 2분기 연속 흑자 보고 나서 또 반등을 줬습니다. 이 하루 사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실적에 대한 반응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이제 하루 모든 조선 섹터가 다 급락하기 이전에 저희가 2분기 언닌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많이 오르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 조정 이후에 오히려 반등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폭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그날의 반락은 너무 급격하게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싶은데 그게 만약에 이어지는 거였다면 아마 그때 이후로 단기적으로 볼 뉴스 다 봤으니까 아예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반응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땐 실적 개선 추세가 이어지는 한은 이렇게 중간중간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 추세가 크게 뭐 깨지거나 부러지는 흐름이 아니라면 어찌됐든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선 섹터가 좋다 보니까 기자재 쪽도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특히나 뭐 엔진 조목들 너무나 흐름이 좋았었는데 탑백 제시하셨던 HSD 엔진도 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고 지금 주목하고 계신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저희가 HSD 엔진을 추천을 해드린 이유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필수 기자재를 먼저 보자. 왜냐하면 배를 꼭 만들면 무조건 들어가는 기자재. 그런 업체들이 10년간 구조조정을 당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배를 만들려면 결국 그 업체한테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점유율이 가만히 있어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배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엔진이 필요하니까 엔진사를 보자라는 것이었고 다른 어떤 기자재보다도 저희가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남아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최선호조를 변경을 하는데 이 회사 또 한 엔진 회사입니다. 스텍스 중공업이라고 하는 업체를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인수를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선박의 추진 엔진을 만드는 업체가 원래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 그리고 HSD 엔진 예전에는 두산 엔진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STX 중공업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STX 중공업은 저희가 3대 그룹이다라고 이야기 되는 그런 회사들 말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정말 조선업체들 많았잖아요. 그런 업체들로부터 수주를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은 그룹사가 붕괴가 됐고 STX 그룹 자체가 붕괴가 된 것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가장 많이 구조조정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줄면서 굳이 그 업체한테 가서 엔진을 발주할 일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엔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현대중공업이 메타놀 추진 엔진을 수주를 했는데 제일 처음으로 수주했고 올해 그 선박을 인도를 하게 되는데 다른 조선업체들이 우리도 배 만들어야 되니까 현대중공업한테 가서 메타놀 추진 엔진을 좀 만들어달라고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많이 하게 될 거잖아요.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는 캐파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장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이 STX 중공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회사를 보시면 지금 엔진 사업부의 설비 가동률이 2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비는 그대로 있지만 저희가 엄청나게 가동률이 줄어 있는데 이 가동률만 올리게 되면 사실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는 건 되게 순식간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HSD 엔진한테 주고 있는 그 가치 부여의 정도 이 정도를 감안하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STX 중공업이 훨씬 더 상승연력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리포트 제목이 구성 기자재 최선호주 변경 눌러볼 수밖에 없게끔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해주시는 스토리를 듣고 있으니까 진짜 유튜브지만 정말 편집할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진 쪽도 엔진 쪽인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본행제입니다. 국내에서 한국 카본, 동성화인택 두 업체밖에 없다. 친환경, LNG 쪽엔 본행제 다 들어간다. 이런 스토리가 좀 탄탄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뒀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다른 기업 대비 무겁잖아요. 본행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최근에 본행제 업체 중에서 한국 카본에 대해서는 조금 타깃 프라이제를 좀 올렸는데요. 근데 이 시장의 한계점이라고 하면 하나는 모든 선박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점. 엔진이랑 차이네요. 엔진과의 차이.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이 어제까지 20척 만들었는데 내일은 30척 만들고 모레는 40척 만들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기업에게 있어서 납품량이 계속 갇혀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매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탑라인이 좀 답답하게 갇혀있는 제한점이 있는 거죠. 저희가 성장세인 건 맞는데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 매출이 늘어날 거에 대한 거는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확 높여서 못 주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 카본이 한국 신소재라고 하는 그룹사를 합병을 하면서 그리고 연초에 저희가 화재 사고가 되게 세게 났잖아요. 그 화재를 복구를 시키면서 회사가 은근히 증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사이즈를 업해서 더 많은 매출을 보는 거를 기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올리긴 했지만 이제 다른 조선 업체들이나 아니면 기자재 업체들처럼 위에가 확 열려있는 그런 느낌은 조금 없긴 합니다. 갑자기 갖고 계신 분들은 더 고민 되실 것 같네요. 그래도 올해는 매출 고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카타르 2차 발주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좋아지는 실적 그리고 이제 카타르 2차 발주가 나와서 그 2차 발주가 나오면 본행지 발주는 또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까지 다 소화하셔도 그렇게 좀 힘들지 않게 잘 빠져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 여러 가지로 기대 요소들이 좀 많기도 하고 신조선가 올라가고 카타르 2차 발주 모멘텀에서 시장에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 요인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하반기는 상반기가 너무 좋았으니까 상반기에 대비 좀 부진할 여지는 없을까 또 괜히 이제 조선 섹터에 대해서 태클을 걸자면 걸 수 있는 요인이 뭐 피크아웃이네 도크는 이미 다 찼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만약에 투자 길이를 좀 짧게 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3분기가 지나고 나서 4분기가 좀 재미없으실 수 있습니다. 조선 업체들도 1년에 만들 수 있는 배의 양이 있고 그래서 수주 목표라는 걸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잔고가 줄지 않을 정도 수준. 근데 21년도 그랬고 22년도 그랬고 아마 23년도 올해 목표한 거 대비해서 초과 달성을 하게 될 거라고 회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들이 제시하는 최소의 목표치는 매출만큼보다 조금 많이 수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잔고가 줄지 않으니까 근데 초과 달성을 많이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되면 잔고가 길게 길게 쌓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3분기 정도까지 수주를 하는 걸로 대부분 목표치를 채울 텐데 채우고 나면 4분기의 수주에 대한 그런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열심히 적극적으로 받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뉴스가 이렇게 뚝 떨어지시면 요즘에는 일을 안 하나 아니면 업황이 좀 안 좋아졌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주 뉴스의 부재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 그리고 나는 길게 투자하고 싶지 않다. 이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냥 3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약간 좀 힘을 덜어놓으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이제 조선이나 기자재 쪽을 포트에 못 넣은 분들이라면 매수 시점은 그러면 말씀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올해 4분기 이렇게 좀 뜨문뜨문할 때 그럴 때 보시는 게 낫겠죠. 저희가 내년 1월 1일이 되면 모든 조선업체 대표들이 신년사를 하면서 저희 올해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뉴스가 분명히 목표는 되게 낮게 잡긴 할 텐데 23년에 낮게 제시한 그 목표치가 왜 낮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24년에 제시하는 낮은 목표치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그때 업황 자체가 그냥 견조하다고 한다면 올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때 가장 뉴스가 좀 부재일 때 그럴 때 좀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올해는 좀 조선 섹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올해는 돈 버는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 신뢰가 이어진다면 내년에 또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보겠고요. 좀 조용할 때 4분 기경에 한번 신규 진입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오션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요. 투자 의견은 조금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독보적으로 비싸고요. 저희가 아무리 20년 동안 오너십이 없다가 이제 하나라는 그룹에 편입이 되었다고 하지만 저희가 굳이 50%나 100% 가까이 비쌀 만큼 독보적이진 않다. 그래서 이성적인 마음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네거티브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특히나 이 작년에 다른 업체들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HD 현대중공업이 MSCI 지수 편입될 때나 현대미포조선이 MSCI 지수 편입될 때 보면 수급이 엄청나게 쏠려가지고 단기간에 주가는 많이 오르지만 그 뒤가 되게 안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수 편입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자체에 액티브 자금보다 지금 패시브 자금이 더 많거든요. 지수를 추종하는 그 자금의 규모가 거의 3배 정도 되는데 그런 거에 의한 수급이라고 한다면 지수 편입 이슈 이후에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싼데 더 비싼 거를 쫓아가서 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서 저희는 이제 의견을 좀 하향했습니다. 말씀 주신 의견도 그렇고 보통 통상적으로도 그런 이벤트, 수급 이벤트가 있으면 수급 이벤트 이전에 조금 정리하자 이런 의견들도 보통 많이 주시니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HMM 인수전 얘기도 사실 해볼게요. 해운업 업학 얘기하기 전에도 항상 HMM 때문에 해운업에 대한 얘기할 틈이 안 납니다. HMM 인수전에 대한 관전 포인트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출사표를 던진 기업들의 좀 면면을 보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투자자의 현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 거기에 같이 이제 재무적 투자자가 더해져서 이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옆에 같이 들어오는 재무적 투자자의 속내가 뭔지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HMM 현금 대단히 많거든요. 저희가 과연 들어와서 영업에 온전히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서 정말 영업 전략을 되게 잘 수립을 해서 이 컨테이너 시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조금 안개 속에 있지만 이걸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이 딜 대비해서 안에 이제 잘 쉬고 있는 현금을 어떻게 유용하기 위한 그런 방향성으로 접근을 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인수조는 전 열심히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클리어해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빠른 기간 내 완료가 될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충분히 전달 받았고요. 말씀 주신 내용들 잘 복귀해 볼 거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조선 해운 전반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복귀하셔서 참고하셔서 또 좋은 주식 전략으로 이어지길 바라볼게요. 오늘 엄경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